구로구가 국내 최초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경기에 안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군은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일 구로구가 2024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시리즈를 대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경기장 내외부를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안전관리 요소들을 꼼꼼히 살폈는데요.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장 인근 주정차 위반 차량과 불법 노점, 적치물을 단속했습니다. 구로구는 많은 인파가 모인 만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